국내 최초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신약 개발을 돕는 민간 클러스터를 만든 우정바이오가 올해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천벽년 우정바이오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지난 2021년 말 처음 가동한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과거 우정바이오는 비임상 CRO 서비스 위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업 모델이 커졌습니다. 신약 클러스터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다양한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개방형 실험실을 빌려주고 동물실험을 대행해주는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초기의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과 같이 신약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정바이오는 신약 클러스터 가동 등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인 46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천벽년 우정바이오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매출은 550억 이상을 예상한다며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첫 오픈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사업부에 실험 대행해주는 서비스 사업이 매출이 한 8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치고는 작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이 돼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에 입주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약 20곳. 최근 우정바이오가 팁스에 선정되면서 더욱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 대표는 회사가 누구나 자유롭게 찾는 신약 개발 전문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도 고객으로 목표로 해 몸집을 불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인 바이오 기업들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쪽에서 일하면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도 2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한국정제TV 김수진입니다. 한국정제TV 김수진입니다.